그대 잠깐 눈을 붙일 때 비스킷도 아니야 쿠키는 더욱 아니지 내 달콤한 그대에겐 조금씩 어울려 음 한입에 쏙 들어갈 때에 마법의 주문을 외운다 나를 사랑하기 힘들 거야 아 나 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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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장바구니 아 이거 먹을 거야? 이거 하면 장바구니 그거 하고 결제하기 매장이에요 아 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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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마하, 나는 마하. 마하. 한국어. 내가 아랫도 못 얘기하니까? 네. 난 당신을 췄습니다. 나는 해야지, 나는 음흥에 고민하는 법이 있었나요? 내가 먼저 고민하는 법이 좋다고 말하자면 해요? 합니다 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랍교회는 아랍교회는 지방에 Twelve 우리의 committed 아랍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아랍을 알았어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아이고 어떻게 이유로 아랍을 봤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아랍을 봤어요 아랍을 봤어요 아마도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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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와 인기한의 큰 이름으로는 드디어 장비야 와 인기한의 무힘 리일티핫을 다자미야 그리고 아라피야 미니 마라트 기해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 왜 아랍고 있어? 한국은 다른 사람을 też 아는 한국 사람을 아는 사람? 아는 한국 사람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그래서 한국사람의 어떤 Azk才인거 알아요? 아는 한국 사람의 어떤? 아니긴 아니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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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어를 글자를 보고 이게 아랍어인 줄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아랍어를 읽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랍어 그런데 어떻게 읽고 읽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랍어 이 말은 유튜브에 이 말은 이 영상이 그 영상이 그 영상이 그 영상이 그 영상이 어떻게 읽고 오! 오케. 무슨 의료진지? 제가 아침부터는 한국어. 아이유요. 아이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번째. 표정. 네. 하지만 아하시니까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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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메시지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첫 번째 그는 여러 개의 나머지 네 저는 아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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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에선 처음에 메시지를 보면 놀랐어요 한국에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줄 안하던데 근데 있어요 많이 없어 서울나 부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 마디나 케비야? 천하 마디나 케비야 얼굴이 왜 코어 봐요? 뭐라고요? 코어 보여요 왜냐면은 언니가 앞에 있고 내가 여기 옆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일어나요? 아 이거 코어인데? 코어 코어 어떤 코어 지금? 속에 비슷한 거세요? 이거? 아니 이거 아 어디서 코어 도와주세요 여러분 둘 다 검은색이요? 어 검은색 좋아 뭐가 다른거지? 이거 색깔? 아 이거는 굵고 이거는 얇고 아 그래요? 아 이거 이거 색깔?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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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matter how far i can see it now it's creepy